On the last day of our trip,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에 We visited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 우리는 Little Penang Street Market 거리 시장을 방문했다. 동격이네요. A street market that is held on the last Sunday of each month. 매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 거리 시장입니다. It was one of the reasons why we decided to take this trip near the end of January. 지금 여기, 여기 지금 그것. 일요일 매월,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장이 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1월의 마지막 근처에 이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시가를 켠 건 뭐라고요?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이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것. 앞에 있는 거의 이 문장, 이 문장 거의 전체, 전체를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로 받았어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월 거의 마지막에, 끝쯤에 이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니까 이 Little,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 is known as the best place to see local crafts. 그 지역 공예품을 볼 가장 최고의 장소로서 알려진다. 되겠죠? 그리고 It really was full of, 당연히 여기에서 있는 이승은 그냥 여기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이겠죠.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은 정말 가득 차있다. Beautiful ethnic goods. 민속 물품, 공예품으로. 여기서 똑같은 것은 craft과 공예품 같은 의미예요. 아름다운 민속 공예품으로 가득 차있다. 그 공예품이 포함하는 것은 뭐냐면, goods를 포함.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included가 아니라 including입니다. Clothes, shoes, with carvings. 옷, 신발, 그 다음에 나무 조각, 나무 공예, 나무 조각품, 그 다음에 woven basket, 직조된 woven, weaving이 아니라 weave. woven, w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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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ven입니다. woven, basket, 직조된, 그, basket, 어, basket이니까요. 바구니겠죠. And much more, 많은 것들, 다른 것, etc. 등의 의미겠죠. The atmosphere was so lively and exciting that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활기차고, 그 다음에, 뭐, 즐거워서, 흥미, 어, 재미있어서, 흥분단, 흥분한 분위기, 신나는 분위기라는 얘기죠. 너무나도 신나서, 그래서, so, that, 군입니다. 그래서, the entire event felt more like a small festival than a market. 전체의 사건, 그 행사, 행사라는 얘기는, 시장, 열리는 시장이죠. 우리나라의 오일장, 이런 거겠죠. 이런 시장은, 어, 마치 작은 축제처럼 느껴졌다. 시장이라기보다는 축제처럼 느껴졌다. My parents bought a small wooden sculpture of a monkey. 어, 나의 부모님은 작은 나무 조각상, 어, 고양, 아, 고양이 아닙니다. monkey. 어, 원숭이죠. 원숭이 나무 조각상을 구매했다. The seller explained that. 그 판매자가 설명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 접속사 that은 뭐뭐 하는 것이고, 당연히, 어, 이거야, 이랬다는 것을. 그럼 당연히 동사라는 건 어디 가고요? 여기 was a traditional artwork. 그것, 당연히, 어, small wooden sculpture of a monkey 가르치는 거겠죠. 부모님이 산 그 나무 조각은 전통적인 예술품이었다는 것을, 이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by Orang Asli. Orang Asli에 의해서 만들어진 Orang Asli라는 사람들입니다. 부족은 the inhabitants, 거주민인데, who have lived in Malaysia longer than anyone else. 어,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말레이시아의 다른 누구보다도 더, 더 오래 살았던,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부족, 부족의 거주민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원주민, 원래 주민이라는 얘기죠. 원주민, 아마 말레이시아도 여러, 아까 보셨듯이 여러 민족들이 왔었죠. Chinese도 오고, European도 오고, 그랬으니까 여러 민족도 말고, 거기에 원래 토속,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Orang Asli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었다는 것, 그걸 산 거죠, 지금. After having lunch at a food store, 가판대, 음식 가판대, 가판대에서, 어, 런치, 점심을 먹은 후에, we left for the airport, 우리는 공항으로 출발했다. On our way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I thought that, 아까 동사 다음에 접속사, 것인데, 이것을 생각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might have it more in common,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 듯 했다는 것을 했다고 생각했다. Then, I had it originally imagined, 원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여기, head, head pp니까, 과거 완료겠죠. 과거 완료, 당연히, 내가 지금 처음에,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 상상했습니다. 상상했어요, 여기, imagined, 여기도 과건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졌다. 이미 지금 여행,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쯤에는, 나는 생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하고, 코리아가 공통점을 가진 듯하다고요. 여기도 지금 과거죠, 지금. 이 시점, 생각하신 점.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상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처럼, 말레이시아 was occupied by other countries.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occupied, 점령되었다. 우리도 J라는 국가, 재팬에 의해서 점령당했었죠. but, overcame, was, 연결되겠죠, 아, was 다음에 과거, 이쪽이네요. but, 접속사니까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overcame this tragic history. 이,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했다. 그 다음에, 성취했다. 극복하고, 성취했다. 뭐, 성취하기 위해서 극복한 건 아니니까요. 극복하고 나서, 성취했다. 이럴 때, 결과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인데, 결과적 용법인데, 이럴 때는 특히 그냥 성취했다. 동사처럼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준동사, 투부정사를 다를 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9.9%인데,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우리말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뭐를 성취했다?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경제개발과 문화적 발전을 성취했다. I was deeply impressed by, 나는 엄청 깊이 감명받았다. 당연히, 내가 감명시킨 게 아니니까, impressing이 아니겠죠. 뭐에 의해서?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have embraced, 수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의해서 감명받았다. 그리고, how it has made its culture richer, its culture richer,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아마 내용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말레이시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앞에 diversity밖에 없는데, 내용상으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멀리 있는 말레이시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레이시아가 그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어 왔는지에 관해서 감명받았다. 왜? 여기가 다양성이, 다양성의 문화를 더 풍부하게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내용상으로, 여기 있는 말레이시아도 있으니까요. 여기를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있죠. 이거 diversity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Korea is also becoming an increasingly diverse country. 한국도 또한 되어가는 중이다. 뭐가 increasingly, 점점 더 다양한 국가가. 저희 나라도 지금 다양성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죠. 다양성을 저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he trip to Penang makes me wonder. 페낭으로의 여행이 내가 궁금하도록 만들었다. 사역동서 때문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What's all will be like? like 때문에 what이 나와야 됩니다. you like가 있으면 여기는 how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what이 있으면 how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없어도 what's all will be 해도 문제는 없지만 like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how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ike가 빠지면 how도 가능합니다. how soul will be 어떻게 될지 또는 서울이 무엇이 될지 what soul will be 또 되고 what soul will be like 이것도 되는데 how soul will be like 이거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how 이걸로는 못 봤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무엇이 될지 어떤 것처럼 될지니까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해석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how가 자연스러운데 like가 있는 한 how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how what soul will be like in the future 미래에 서울이 어떻게 될지가 더 괜찮은 우리말 해석입니다. 짧지만 약 30여 분간의 페낭, 말레이시아 여행 괜찮네요.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럼 나중에 진짜 페낭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